안녕하세요. 제8대 이천시의 의원 김세국입니다. 어린 시절 왁자지껄하고 즐거웠던 추석의 풍경을 기억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지만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전통은 더욱 뿌리깊게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많은 단체에서 이웃과 함께하고자 전부치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족이나 아이들이 함께 봉참하는 것도 무척이나 뜻깊을 듯 합니다. 올해는 법정 공휴일과 개인연차 등을 이용하면 최고 10일간의 황금연휴가 펼쳐집니다. 설레이는 마음도 좋지만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